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의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내용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A3부터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을 도둠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채 선택, 크기가 18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크기 한번 선택, 행의 높이가 2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 값을 26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11부터 C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I3을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을, 채우기 색, 글꼴에 가셔서 채우기 색깔 선택하는데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B3셀의 비품을 품자 다음에서 더블클릭하셔서 한자키 누르셔서 비품 선택하고 변환 클릭합니다. 다음은 I7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시고요. 최대, 비품, 보유 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삽입한 후에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맞춤 탭에 자동 크기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 누릅니다. 메모를 삽입한 후에 자동 크기로 지정하시오.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A3부터 I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 홈에 가셔서 글꼴 탭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선택합니다. 다시 한 번 테두리 도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선택한 영역의 바깥쪽을 굵게 표시합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건데요. F4부터 F16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F4부터 F16 영역에서 총점이 240을 초과한 셀에는 지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채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 서식을 선택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셀 강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240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보다 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값을 240을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적용할 서식에서 현재 지난 빨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채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C4부터 E16 영역을 선택하시고 평균 미만인 셀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셀 강조 교치 평균 미만이라고 하면 뭐뭐보다 작음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평균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 값보다 작다 잠시 치수 한번 누를게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요. 셀 강조 규칙에 가셔서 평균 값보다 작습니다. 라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셀 강조 규칙은 뭐뭐보다 작음이라고 해서 평균 값을 또 수식을 작성해서 값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시면 돼요.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셔서 평균 미만 그럼 평균 미만이라고 선택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평균 값을 계산해서요. 평균보다 작은 데이터에 어떤 서식을 넣을까요? 라고 서식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미만을 선택하고요. 치유기 색깔은 주황 근데 적용할 서식에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목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지만 내가 따로 정해놓은 내가 만들어서 서식을 넣을 거야 라고 하시면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기 색은 표준색의 주황으로 하실 거고요. 글꼴 색깔은 색에 가서 진한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숫자가 입력된 C4부터 E16 영역에 대해서는 숫자의 평균 값을 기준을 조건부 서식에서 값을 구한 다음 그 값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만 또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D3세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성적이 첫 번째로 높으면 1등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고 1등, 2등, 3등 나머지 공백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랭크라는 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랭크.eq 선택하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성적이 본인을 포함해서 아래쪽부터 드래그 할까요? C11부터 C3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순위는 높은 값이 1등이니까 내림차순 또는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순위를 구하실 수 있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면 1등부터 9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추주함수를 이용해서요. 1등, 2등, 3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3셀을 선택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직접 1등, 2등, 3등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1등일 경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큰 다운표 처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큰 다운표 처리가 됩니다. 1등, 2등, 3등이라고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오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1등, 2등, 3등이 아닌 나머지 순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표시해라 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 표시가 됐고요. 이 부분을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D3셀 등호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error 함수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에 혹시 오류가 있으십니까? 심표 우리는 이럴 경우에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다운표 열고 닫고 하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가를 표시하는데 컴 1 시트 컴 1이나 시트가 둘 중에 하나가 70 이상이면서 우선 둘 중에 하나가 70 이상인지 부터 볼게요. K3의 커서를 갖다 놓고 OR 함수를 이용하셔서 커밀에 있는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70 심표 시트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얘는 둘 다 물론 70 이상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70 이상이면 추루값이 표시가 돼요. 둘 다 안 될 경우엔 이렇게 false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작성하셨고요. 70 이상이면서 둘 중에 하나가 70 이상이면서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면 이제 K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다시 한번 AND 함수 쓰겠습니다. AND 함수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심표 출석 점수가 있는 J3에 있는 값이 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면 두 가지 조건에 이제 모두 만족하면 추루 그렇지 않은 데이터에는 false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트루에다가는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K3에 거설 갖다 놓고 다시 한번 IF 만약에요 IF 이 조건에서 트루값이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이수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트루에는 이수 false에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 문제에서는 수영 동아리에 속하면서 조건이 수영 동아리에 속한다고 되어 있네요. 동아리에 속하면서 담당 부서가 총무부의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영 동아리에 속하면서 그 다음 총무부의 인원수 담당 부서가 총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담당 부서와 총무부를 컨트롤 조건이 따로 A24부터 A25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따로 조건을 작성할 거니까 데이터베스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담당 부서와 총무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수를 구하는 건데요. 계수는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데이터에는 숫자가 없어요. 디카운트 A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2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디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들어가실 거고요. 심표 필드가요. 수영 동아리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영이라는 필드에 가서 선택을 하시거나 네번째 열입니다. 4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조건은 담당 부서가 총무부라는 조건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총무부에 해당한 수영 수영은 전체적으로 보면 3명인데 여기에 총무부에 해당한 데이터는 하나 둘 해서 2명입니다. 2라고 구해졌고요. 뒤에다가 명자 붙이는 거 없죠.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문제입니다. 할인품목이 아니면서 할인이 아니에요. 갖지 않다라는 걸 사용하실 거고요. 아니면서 판매량이 40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다 40이라는 조건을 사용하실 겁니다. 수익금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기 때문에 Average If S를 이용하십니다. 커서를 L22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If S 선택하시고 첫 번째 평균의 범위입니다.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가 어딘가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수익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심표 두 번째는 조건의 범위 1번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 그러면 할인품목에 가서 찾을 겁니다. 심표 조건은 큰 따옴표 문 꺼서 같지 않다 할인이라는 데이터를 조건을 넣습니다. 할인과 같지 않다라고 조건을 넣어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에 가서 찾을 수 있도록 범위는 판매량 심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문 꺼서 40 이상 크거나 같다 4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Average S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고요. 구해진 값을 반올림에서 100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100단위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어요. 100단위에서 반올림하기 위해서 L2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함수 라운드란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숫자는 조금 전에 Average If S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심표 하시고요. 100단위에서 반올림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 마이너스 3이니까 100단위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5에서 계산작업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명가 그 다음 수강 감옥 수와 할인율을 이용해서 수강 감옥 수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달라지네요.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 루컵을 사용하실 건데요. 수강 감옥 수가 1 이하면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하기 교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제 나와있는 계산식 순서대로 입력할게요. C29셀 커서 갖다 놓고 능호 넣으시고요. 수강 감옥수 그러면 바로 왼쪽에 있는 B29셀 곱하기 5만 원인가요? 0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구해오셔야 되는데 H루컵을 통해서 구하십니다. H루컵 H루컵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수강 감옥수를 가지고 그 다음 참조하는 표 할인율 표에 가서 할인율 표는 수식에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졸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죠. 유사일치 생략하셔도 되고요. True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H루컵에 대한 가로 닫고요. 1 빼기에 대한 가로 닫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 교재비인데요. 교재비는 성명 다섯 번째 숫자를 추출해서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네요. 미드 함수 사용하래요. 미드 가로 열고 성명에 가서 신표 다섯 번째 시작해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로 닫습니다. 그 값을 가지고 곱하기 5000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계산식을 좀 기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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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시면서 계산식을 작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부분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함 문제가 나오면 정렬을 찾으셔야 되는데 영업서 명을 가지고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매 필터에 오름 차순 정렬 이제 정렬이 되셨다면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룹8 항목에서 항상 첫 번째가 선택이 되어 있으시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영업서 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영업서별 자동차 재고 현황표에서 영업서 명별로 입고량과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 겠어요. 합계 지금 재고율이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 입고량과 판매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최대값을 구하는데 입고량과 판매량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재고량에 대한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해제 되야만 합계도 표시하고 최대값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서 합계와 최대값이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첫번째 부분합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번째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에서는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1월 2월 3월 판매내역을 표 4에다가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전체 범위를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 4 전체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합계 선택하시고 참조해서 1월 표 1월 표 1 표 1 1월 달에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에 표 2 2월 달에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 3 3월 달에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행과 그 다음 각각 표의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각각 표 1 표 2 표 3에 해당한 제품 명별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에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에서요.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도형이나 단추를 만드시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을 선택하셔서요.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B14부터 드래그 하십니다. B14부터 우리는 C15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연결할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넣어서 매크로를 기록하시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 평균이라고 만들까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지금은 매크로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래쪽에 1,4 분기부터 F12까지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우리는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학계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 구해주시면 돼요. 지정하시고요. 주의할 건 지금은 기록 중이니까 평균 구하는 작업이 끝나셨으면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꼭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고요. 다음은 텍스트를 수정하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단추 1 대신에 평균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결할 매크로의 도형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E14부터 F15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바로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 매크로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서식 매크로 만들까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G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서 체육이 3개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노랑색깔 채우는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텍스트를 수정하기 해서 마우스 오른쪽 제가 움직였나봐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한 다음 서식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평균 평균값도 한번 지워보시고 색깔도 다른 색깔로 한번 채워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색깔 다시 평균 색깔 채워봤고요. 평균을 누르면 평균이 구해지는가 서식을 누르면 문제에서 요구한 노랑색깔로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에서요. 주황색 기열인 동경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되죠. 선택하고 삭제 다음은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서울 신표 뉴욕 생계비 가로 열고 월이라고 입력하십니다. 다음 세로 갑축의 제목을 넣으라고 했네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 선택하면 왼쪽에 축제목 표시가 되고요. 금액이라고 입력하는데 세로 제목입니다. 그러면 다시 축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우리는 크기 및 속성의 텍스 방향을 세로로 바꿔 주십니다. 다음 가로 항목 축제목도 넣기 위해서 우리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요. 가로의 제목을 분류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3번 제목과 축제목까지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 최대값 마우스 오른쪽에 가시면 축옵션 축서식의 축옵션에 가셔서 최대값 현재 100만원까지 영예계수를 3개 6개죠. 6개를 입력하시고요. 단위를 20만입니다. 영예계수를 5개 입력합니다. 주단위까지 입력해 주시고 다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색을 6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색변경에 색 숫자 6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차트의 그림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